아 안돼! 하나 더 꺼내세요! 하나 더 꺼내세요! 하나 더! 우와!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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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네요! 아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뭔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뭔가 되는 느낌이 나서 알 수 없는 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시니까 지금 이성 전화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도 얼굴은 몇 번 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먼저 게임 같이 하자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봤으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 믿었을 텐데 아 저 많이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제가 원래 맨날 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낚시라던가 네! 그런 컨텐츠를 그쪽 아프리카 쪽에서 잘 안 하셨다가 네 맞아요! 그걸보님은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알브리지에 계속 떠서 알게 됐습니다! 아 저도 블루님 거 많이 봤어요!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하냐니 안 어색해! 아 나 근데 블루님 영상에서 이렇게 어색하는 걸 못 본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블루님 완전 인싸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E 아니에요? 이 성향 같은 게? 그거 정말 놀랍게도 저는 I입니다 아.. 인티비입니다 혹시 아 뭐야 나도 인티비인데 인지끼리 만나면 쉽지 않은데 동족이다 동족 어? 그 동네도 이렇게 비행기 동선을 찍어요? 아 어 어 제가 먼저 물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거기 아 먼저 찍으셨네 이거 이게 진짜 없는 것처럼 약간 어린 친구들이 먼저 찍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맞죠 이거 원래 맞죠 제가 좀 늦었죠 아 근데 저를 좀 삐딱하게 찍는 거 좀 좀 불편한데 예쁘게 찍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뭐 경쟁전 유저신가? 아 그건 아닌데 그냥 깔끔한 게 보기 좋잖아요 강남이나 가실까요 우리? 아 좋아요 강남조차 입니다 죽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옆에 내려드릴게요 어 아 우리 가방이 같아요 뭐라구요? 가방이 같아요 가방이 아 가방이 아 이거 좋은 거 사셨네 이거 아 그럼 가방 이쁘거든요 아 이거 쓰는 사람 많이 없는데 좀 비슷한 게 많네요 인티부터 해가지고 가방도 치약이 비슷하신 어 근데 한 번 맥라헨 사셨어요? 아이 그럼요 혹시 무슨 색이신가요? 맥라헨트 저는 은색이에요 저 보라색이거든요 아 저는 짜잔 파란색으로 와 하하하하 아 노린 건 아니고 원래 파란색을 좀 좋아합니다 아 와 오 아 보라색이 아닌데요? 아 완전 순정으로 다시 바퀴에 그게 없네 아 맞네 캘리퍼가 없네 아 좀 아쉬운데요 이거 요요요 많이 오겠네요 요 근처 어디 있죠 우리 네 오더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 죽이면서 하면 좋으니까 좋죠 약간 리드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에요? 리드 당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당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는 사람 아 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왜요? 아니 이제 오더도 약간 그러면 이 사람이 있나? 어 이거 사람 기절이 되었는데 뭐야 이 꽁꽁사람 뭐죠 이거? 여기 핏? 어 얘들이 친구도 아니고 두 명이다 친구 아니네 저 안 괜찮은 어 지도? 네 저는 걸퍼님이 낚시하는 것들로 제가 접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맥라인 낚시 때부터 알게 됐어요 아 그때부터 그전에는 이제 뭐 이름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는 음 원래 어디 가는 거 좋아해요? 그 산업은 근데 저 부캠 외에는 어 그럼 부캠 내려요 아니 늦었는데? 하하하하 아니 그냥 빈대 가면 되죠 빈대 아 아니 저도 맨날 부캠 밖에 안가는데 배려해드린 건데 이거 몰랐네 아 그렇구나 아 저희 늦게 내려도 다 닦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듀언데 뒷거드도 아니고 낚하자 잘 보세요 빈대 잘 찾아봅시다 아니 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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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에서 빈대가 어디 있을까 아 삼창이 비었네요 삼창이 좀 통통 삼창이 좀 통통 안 비었네요 네? 안 비었네요 살려주세요 얘 필 하하하하 아니 혼자였네 아 갑갑이 그래도 DBS라 좀 든든하네 오른쪽인가? 와 와 아 아 네 그 그럼 립게임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죄송해요 먼저 주워가지고 아 이거 다 다 잡은거 했는데 저 방송 시작했을 때 블루님 나이 듣고 진짜 부러웠는데 와 그때가 21살인가 그랬을걸요 블루님이 21살인데 와 엄청 대기업이고 짱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5년차 스물일곱이거든 와 진짜 어리다 왜냐면 그때 얼굴 보고 그렇게 어리신 줄 몰라가지고 그때 얼굴 보고 그렇게 어리신 줄 몰라가지고 그때 얼굴 보고 노안이다 아하하하 아니 근데 그 얼굴이 지금 계속 쭉 가시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바로 매겨버리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싸서 매길 줄 몰랐는데 아니 근데 얼굴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랑 완전히 네 이제 좋은거에요 다행히 그럼요 혹시 그러면 나이를 공개를 하셨나요? 저 날 공개했어요 그럼 채팅창에 막 올라오지 않아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슬퍼했을 것 같긴 한데 저 88년생이에요 에? 진짜요? 네 완전 동안이시네 아마 9살 차이 맞죠 9살 맞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대화가 안될까봐 혹시라도 뭔가 전 진짜 저랑 비슷할 줄 알았어 아아 이분 또 역시 다르네 대기업 저는 바로 매겼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빙이 빨라? 아 이거 저희가 약간 제가 좀 여기서 나이는 많은데 티어가 낮아가지고 찍는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이거 빨리 찍는게 티어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원래 킬내기 할 때도 제일 핫티어 같은데 제가 좀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약간 예능파지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유튜브 편집으로 아 제일 잘한 판으로 올려가지고 아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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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옆집을 한번 찔러보고 기절킬입니다 흑상이었나요? 아니요 얘는 기절킬이에요 킬이에요 블라인드 왜 이렇게 킬이에요 형이 좀 흑 와 나이스 하나 더 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어후 아아 나이스 맞긴데 아 맞긴 아 맞긴 어허 저는 왜 쏘시는거야 아하하하하하 뭐야 누구세요? 별거 누구세요? 이거 왠지 옆집이에요 후 내가 베베야하 아하 이놈이 아하 아하 내가 베베야하 굉장히 잘 드시네요 맛있네 이게 블루니보다 키 많이 해서 썸네일 그렇게 박아버려야 징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ㅎ흐흐흐흐흐흫흐흐흫흐흐흐흐흫흐흫흐흫이흨흐흫흐흫흐흫흐흐흐흫흐흐흫흫흐흫흐흫흐흫흐흐흫흐흐흫흐흫흐 언제 돌아오시지? 언제 오시지? 내가 이겨서 그런가? 제가 이겨서 일대어 못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접은 건 아니겠죠? 많이 젖은게 맞아 제발 헉 근데 빨리 와야되는데 desired 우리 그냥 나가죠? 어 우리 그래요 어 저 이거 수리타 하나만 가져갈래요 기둘 살아오십쇼 기다려주는거 아니였어요? 보통 먹을 때 같이 막 째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같은 팀이면 아 그쪽 어깨는 원래 기다려주나요? 아 그쵸 약간 아 내가 째줄게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살아오십쇼는 좀 근데 걷는게 이상해요 아니 걷는게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저도 알려주시면 안돼요? W 시프트 원래 하고있잖아요 달리고 있는거에서 CC W 떼고 CC 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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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거 봤다 이거 하는거 처음 봤어요 저 프리카 쪽에서 맨날 하던데 어 누구야 누가해요 이거 나 처음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누구 하는 사람 있어요? 비제인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거에요 어 배워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CC 내려가다가 CC CC 익숙해지면 이런 대각선 CC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위로 CC여도 되구요 뒤로 CC여도 되구요 오더해주세요 오더 오더 오더요? 네 사실 예능 위주였기 때문에 싸우러 가요? 저는 보통 목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무슨 목표에요? 아 그냥 뭐 어떤 아 어 말소리 두명 핀 둘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죽일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방금 재밌게 하신다고 ㅋㅋㅋㅋㅋ 그걸 어떻게 재밌게 죽이지? 방금 재밌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재밌게 죽일 수 있지 저거를 어 오 개잘숨 개피 없을거에요 Board You ready Official 하고 오오 你 오 타 fulfilling Sono 산호에서는 낚시 세끼 별로 없어가지구 아니면 저 비상후출 먹었는데 그걸로 온라 가볼까요? 올라갈 pie 한거 찾았어요 요기 어디 어입 나 거기 한번도 안놔가봤는데 지금 가면 될지도 아 너무 빨래내린거 아니에요? 아 저도 바로 펴야된다고 얘기 좀 해주시니 제가 비상호출 잘 안타가지고 여기 진짜 여기는 진짜 그거다 저 아래에요 아 아래계시는구나 여기 진짜 스스로 살아남아야되네요 알려주는게 1도 없네요 여기랑 일자로 해서 하면은? 저도 실패해요 개미 아니더라도 사실 산옥은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서 위에도 있어요 나 괜히 쏜거 같아요 튀어요 아 아 근데 쟤가 나 바로 쏜거에요 오해하지마요 저는 살았어요 파이팅 저 오늘 배운게 이건데 제가 응원은 해드릴게요 오늘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니면 원래 살려드렸을텐데 좀 제가 봐드릴게요 뛰세요 뛰세요 이렇게 했을텐데 아쉽네요 근데 원래 죽은 놈이 그거 아니에요? 죽은 놈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죽은 새끼는 말하면 안되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 그거 아까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죽은 놈이 뭐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 말이 저 욕을 진짜 안하는데 이게 아니 그 놈 정도는 욕은 아니지 않을까요 거기서 다시 가야될 아 변순데요? 아 아 아니 진짜 변순데 아 아 나 못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기 안에서 저렇게 죽지 아 저 이맵 좋아해요 저 판.. 저도 판차 퍼스터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하 저 여기서 그 판차 맞고 많이 죽으시는거 봤어요 무슨 소리에요 제가 많이 잡았어요 제 유튜브 안보셨네 유튜브 올라오는거 항상 잡히는거 밖에 없는데 아하하하 에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 어 또 저희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저도 경상도에요 어 뭐야 어디에요? 마산이에요 왔다 마산? 네 저 대구 저 그 맞아요 그 혜연님이랑 같이 한 유튜브 봤어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아 아 같이 갈라 갈라하면 가죠 와주세요 어디죠? 핀 좀 핀 저희 집인데 땡 그냥 제가 했어요 나 아 너 왜 불렀어요? 선사 하실거 거면은 네 왔다갔다 시키고 아 네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판차 들고 왔어요 저한테 저도 판차 맞을까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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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가지고 키라고 다니냐 그.... 차에 판차 가득 실어가지고 여기인가? 저 못 봤는데요 으악 우와 얼굴에 그냥 하나 더 있을거에요 잡으세요 와! 나 있어요? 나 봤어 면상폭 면상폭 어, 불로살려 불로살려 아니, 잘 쏘시네 그쵸? 저도 이거 면상폭 좀 잘 날려요 유도인 줄 알았어요? 치킨을 항상 약간 좀 먹으려는 메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능을 메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 예능을 좋아하는데 약간 엔딩은 치킨으로 놨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 여기도 약간 비슷하겠네요 그래도 화면이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마무리는 그래도 치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블루님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약간 인싸... 인싸 반장상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인싸 반장? 응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약간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인싸 반장상인데 진짜 들어본 적 없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거네요, 여러분 아이, 그럼요 그럼 우리 저희 총은 없이 해볼까요, 그냥? 아, 총 없이요? 네 아, 좋죠 아하하하 근데 갑판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그건 구해야죠 약이랑 다 구하고 예, 판차 6회 이거 계속 리필을 하면서 어떻게 해보자 어, 저기 보급 떨어져있다 저기 사람 많겠다 보급에 차도 있어요 어, 저기 세웠다 주의 어, 안된다 아하하하 어, 쟤 뭐야 총 어, 안돼 하나 꺼내세요 하나 더 우와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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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무한리필 개쩐다 무한리필 개쩐다 무한리필 개쩐다 우와, 재밌어요 어, 내 차 연료 이슈 어, 안되는데 앞에 사람 돌 뒤에 SW 돌 뒤에 사람 있었어요 내가 가고 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돼, 우리 판차 두 개 어, 우리 기름 기름 이슈 안돼 어, 이거 판차 여기서 쏘고 저거 리필해야겠다 람핑 보여요 저기? 보여요 아, 저 걸렸어요 오른쪽 하나 띤놈도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어, 블루니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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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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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어, 저거 어떻게 맞춰 하하하하 아, 맞았어 어, 헤드잔, 헤드잔 나이스, 뭐야 없겠노 어디, 어딜 띵거지 저 노란색 잡아야 돼요 제발 제발 아, 택도 없어 어, 그거 어떻게 맞춘거지 어, 캔, 이거 158m 잡았고요 어, 머리, 뭐, 헤드샷 지린다 어, 저, 저거 차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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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더 멀죠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붕대 9개 이거 먹고 있을게요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여기서 빠르게 우리 서로 한 개를 먹고 미쳤다 간다면 김블루 폼 미쳤다 제발 한 대도 못 맞춰라 판단 미쳤다 쏘지 아유, 하지마, 하지마 석쿵 리드샷 부탁해요 석쿵 리드샷이요 석쿵 리드샷이요 쏴, 헤드 어딘데 하하하하 버림도 없는 샷 그냥 가요, 우리 미래가 없어요 라이스쿵 이게 맞아요 자연치유해야 돼요 이거 제가 가진 모든 거예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어, 알고 있어요 엎드린데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어쩔 수 없어 하하 저는 붙었거든요 저도 가고 있어요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쏘요 아, 뒤에서, 뒤에서 쏘요 어, 저 출탄, 저 출탄 떨고 오고 주웠어요 오면 안 돼 네? 출탄, 출탄 떨고 오고 어, 살았다 근데 여기 앉으면 머리 보일걸 연막, 연막, 연막 가야돼 연막, 연막 아, 안 돼 연막 가야돼 아, 여기 지옥이야 아, 내내 어떻게 알았지 우리 우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노? 아니, 이게 몇 미터야, 이게 재밌었다 킬레, 킬레기 한번 하죠 킬레기요? 네 좋죠 킬레기요? 킬레기요? 어? 제가 다 잡았다 아니, 이걸 다 잡았다고? 킬레기요? 얘들아 무빙을 해, 무빙을 마드다 희윙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